물을 많이 마시면 살이 빠진다는 거는 흔히 알려진 다이어트 상식입니다.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소변을 너무 자주 봐서 몸에서 수분이 부족해서 물을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체중 감량이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소하지만 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을 토대로 내가 지금 살이 잘 빠지는 몸인지 아니면 살이 잘 안 빠지는 몸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살이 안 빠지는 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선 살이 잘 빠지는 몸으로 바꾼 뒤에 다이어트를 시도하시면 훨씬 노력도 덜 드리고 훨씬 쉽게 체중 감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살이 잘 빠지는 상태인지 살이 잘 안 빠지는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8가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아주 손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오늘 바로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로 허리 둘레를 확인해보세요. 만약에 여성분을 기준으로 허리 둘레가 80cm가 넘는다. 그러면 살이 잘 안 빠지는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리 둘레가 두껍다는 건 그만큼 내장 지방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살이 빠지는 몸 상태로 바뀌면 내장 지방이 가장 먼저 사라지니까요. 두 번째, 식사를 하고 나서도 다시 금방 배가 고픈지 확인해보세요. 보통 식사를 끝낸 후에는 짧게는 4-5시간, 길게는 8시간까지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중간중간 허기짐을 많이 느끼시나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살이 안 빠지는 몸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 얘기해드리면 너무 기니까 제가 다음번에 꼭 쉽고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릴게요. 그 얘기를 놓치지 않고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세요. 세 번째, 단음식이 많이 당기는지 확인해보세요. 단음식이 많이 당기는 분들도 살이 찌는 몸 상태를 갖고 계시는 건데요. 단게 먹고 싶다는 건 지금 몸에서 효율적으로 에너지 생산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율적으로 에너지 생산을 못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먹어도 에너지 생산을 못한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살이 찌는 몸이 되게 됩니다. 네 번째, 피부에 어두운 부분이 생겼는지 확인해보세요. 보통 주름이 많은 부위에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요. 겨드랑이, 목, 사타구니 같은 곳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런 곳들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피부가 어둡고 건조하다면 안타깝지만 지금 살이 찌는 몸 상태를 갖고 계신 거예요. 다섯 번째, 소변을 자주 본다.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6번 정도 소변을 보게 되는데요. 혹시 하루에 8번 이상 화장실을 자주 간다면 지금 살이 쉽게 찌는 몸 상태를 갖고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소변을 유난히 자주 보러 가는 것은 혈당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제가 위에서 잠깐 얘기드린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살이 찌는 몸과 빠지는 몸을 구분하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에 영상에서 꼭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극심한 갈증을 느낀다. 이거는 소변을 자주 보는 것과 관련이 깊은데요. 몸에서 수분이 많이 나가게 되면 그만큼 갈증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혹시 내가 극심한 갈증을 자주 느낀다면 하루에 몇 번이나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일곱 번째, 단항성 난소증후군이 있다. 이거는 여자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단항성 난소증후군도 호르몬 체계가 무너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몸에 호르몬 체계가 무너져 있다는 건 그만큼 살이 쉽게 찌는 몸 상태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매일 피곤하다. 현대인들은 원래 다 피곤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을 잘 잤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면 몸이 살이 쉽게 찌는 상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계속 피곤한 이유가 몸이 에너지 생성을 제대로 못해서 쓸 에너지가 없기 때문일 수 있는데요. 에너지를 만들지도 못하고 에너지를 사용도 못하는 몸이라면 쉽게 살이 찌는 몸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살이 찌는 몸 상태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여덟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꼭 체크해보시고 자기가 몇 개나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4개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살이 빠지는 몸 상태로 바꾸셔야 평생 다이어트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살이 빠지는 몸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제가 다음번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